집이 얼마나 넓은 거야? 미션 스타트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대팔에서 대들이 하고 왔는데 다큰한 구덩이가 신경 쓰이네요 본비입니다 이게 뭐야 대팔을 다듬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걸까? 그거보다 말이 말이 대팔을 쏠고 있는데 에어 에어 따라따따따 에어 에어 따라따따 오예이 에어 따라따따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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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조심 하세 여우는 죽지 않네 개간이 7회 여기서 싸우면 너무 안 좋은데? 저요? 나도 가능할 것 같아 나도 말투를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뭔가 내뱉듯이 말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쇠밤이에요 오늘 방송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목소리는 뭐 그냥 그렇게 많이 바꾸는 건 아닌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구님 모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녀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웃게 해줬으니까 한 번 더 아이고 쌍배 최고님 아이고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헤헤헤헤헤헤 히히히히 당신은 내 마음의 백점 내가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저렇게 했어 내가 언제 당신은 내 마음의 백점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감히 신성한 어? 신성한 요술봉을 휘두르면서 이단이다 이단이야 감히 요술봉을 휘두르면서 저렇게 성의 없이 돈이 들어오는데 프린피자가 뭐야? 바질 빼고 다 넣어달라고? 저기요 제 피자에 점선 묻었는데 환불해 주세요 됐어요? 이게 다 요즘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 빼 그 다음에 하나씩 빼 은근슬쩍 재료 가지는 인간적으로 넣지 말자 가지 저거 왜 넣는데 피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피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피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닌데 됐어 보내 보내 너무 오래 기다리셨나? 아니 소시지 어떻게 알았어요? 왜요? 은영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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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고맙고 형 감사합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뭐야 의미가 좀 달라보이잖아 야 라고 해도 돼? 아니 배경음은 저거 뭐야? 몰라? 아니 아니 내려가 아아 아아 운전은 내리기만 하면 돼 내리기만 하면 돼 내리기만 하면 돼 다 망했으면 다 망했으면 다 잘 되라 그렇게 기웃게 앉으시면 골반 삐뚤어져서 안 좋대요 슬슬 챙기셔야죠 다음 주부터 출근인데 세번주 방송 챙겨볼 수 있을까오 노래는 꿈에서만 아아 아린씨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보는 아줌마 같다고? 아 홈펌 10조님 프린스 유럽 광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합격 너무 멋있어 내 스타일이야 여럿냥이로 푸르냥 고맙습니다 초코치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니패니패니 해주실 수 있네요 옛날 대회 했을 땐가 이거 하면 진짜 우승해요 한번만 믿어보세요 정말이에요 니패니패니 저러고 죽지 않았나? 저 내가 대회 배그 대회 열었을 때 저기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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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나 나 저기 수요일에 엄마네 갔다온다 뭐야 엄마네 갔다온다 어머니? 어 라스베가스 갔다올게 나는 너 너 으악 에이 야 잘못누러 야 진짜 잘못누러 진짜 잘못 누러 진짜 잘못눌렀어 진짜 잘못눌렀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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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대답한다 아니 같이 가자고 같이 미국보내 같이 같이 미국가자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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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낸 거야 아 같이 가자고 어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